오늘은 멜로디 정모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모였는데요 두강이 생일 커플더 이벤트에 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볼까요? 저희? 네 굉장히 어색하군요 같이 찍으니까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대박 우리 너무 아프다 잠깐만 카메라 장비드에 찍어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좋겠네. 진짜 좋겠네. 자, 팔꿈님. 하나씩 다 가져가실래요? 언니, 언니는 있어. 이건 3개인데? 얘, 한식이도 4개. 한식이는 4개. 한 개씩 다 가져갈래요, 팔꿈님?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오, 만반의 준비. 흔한 고민. 손 떨리는 거 봐. 나중에 안 붙는 거 아니야? 어, 거기 좋은 거 같아. 파이팅! 오, 스티커 진짜 예쁘게 나왔다. 깔끔해. 자페에서, 상업! 상업주. 아, 영업. 오, 오, 오. 오, 오. 잘 나왔다. 방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언제 입독했는지 기억났어요? 언제 입독했는지 저 더쿠션 있잖아요 뭐지? 흔히야! 거기서 그냥 레나님 때문에 봤었는데 레나님과 선호 때문에 더쿠션! 나는 이 쿠션 뭔지 알죠? 굿즈! 선호나 거기서 그냥 이 사람 뭐지 하면서 그냥 정의를 찾아와서 너무 잘생겼어 아 이런 일에 입독했구나 더쿠션보다 시간받은 줄 모르고 언제 입독하셨어요? 마헤 나오자마자 마헤 좋아 어디서가 젤리 patata 내장 해주셨고 해볼 together 이거 너무 배웠어요 진짜 move 식사 지금 끝 핸드폰을 주올mon 들어줍니까? 얼굴봐 저게 다 세일까네 언니야 가자 아뇨 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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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삽봉할게요 그럼 나는 이창섬에 입어 내가 이창섬에 입어 정예로 내봐야 정예로 내봐야 안 내무진다 가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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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보 총대가 24살 인자 다 다음은 정의위보 팔꺼 먼저 디라라라 디라라라 디라라라라 아 아 노잼 다시 해 ok 믿을수없어 아 이거 어떡해! 다음은 팔꽃님께서 이번 학기 박수 이제 갑시다